JYP INTRODUCING THE WONDER WORLD 자꾸 처음이라 말을 너무 많이 해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며 말을 듣는 게 이상해 난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는 게 좀 수상해 내가 아는 애만 해도 몇 명인데 그 여자들은 난 무의미도 없다는 게 이상해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 모였는데 말이도 무지한대잖아 여자 타워 믿어서는 멈춘다고 하면서 너만 나를 하고 말하는 건 뭐야 알겠니?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여자 타워 다시 또 울기만 했었다면서 나만 나를 깨진 것 같다는 건 뭐야 알겠니? 말도 안 돼 알겠니? 말도 안 돼 알겠니?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다른 남자애든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내게 자세히 말을 주는데 너무 이상해 네 친구들 안 좋은 얘기를 왜 내게 계속 말해 너만 너만 안 그렇다는 말이 좀 이상해 네 친구들 모두 너와 함께 다니잖아 말이 돼 친구들 모두 다 그러고 있는데 너만 안 그렇고 있는 게 남자 다 남자가 손을 늦는다고 하는 서로 말 말하다고 말하는 건 뭐야 알겠니? 말도 안 돼 알겠니? 말도 안 돼 알겠니?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다 다 다시 또 울기만 했었다면서 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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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진 것 같다는 건 뭐야 알겠니? 또 뭐지 말도 안 돼 알겠니? 말도 안 돼 알겠니?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 정말 Break it down 4, 3, 2, 1 너무 진실한 것처럼 말이지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게 돼 미치 못하고 잠시 생각해보면 아니가 못하러 그렇게까지 나에게 환심을 사려 할까 싶어서 믿어보려고도 해봤어 하지만 수상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남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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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이야 말교장이야 추원되는 날 정말